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회장의 운구 횡렬은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임직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장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가 한국기계연구원과 국내 제조장비 관련 핵심기술 공동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공동개발 분야는 LG전자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로봇, 레이저 분야와 기계연구원이 연구해온 롤트롤 기술 등입니다 앞으로 양측은 매년 두 차례씩 기술교류회를 열어 연구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투싼 출시에 따른 신개념 버추얼 쇼케이스를 다음 달 1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버추얼 쇼케이스는 신차 발표 기념 행사와 SM엔터테인먼트의 세계 최초 온라인 전용 콘서트 플랫폼인 비욘드라이브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공연입니다 신형 투싼의 비욘드드라이브 버추얼 쇼케이스는 스토리텔링 요소를 넣어 한편의 뮤지컬과 같이 시청자들의 극중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정보 전달 위지의 행사와 다른 신차 출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들에게 신형 투싼만의 매력이 흥미롭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차가 차세대 군용차 개발에 수소연료 전지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0일 육군본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군용차에 적용되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형 표준 차량 개발 사업은 군과 기아차가 5년간 공동 투자해 현재 운영 중인 2.5톤과 5톤 군용 차량을 대체하고 5톤 방타킨 차량을 신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아차는 이런 계획에 따라 연내 중형 표준 차량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고 정부의 시험평가를 거쳐 2024년부터 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SUV, XM3가 출시된 이후 올해 1월에서 9월 국내 소형 SUV의 시장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의 소형 SUV의 시장 규모는 코로나 변수에도 불구하고 판매대수나 경쟁차종 등의 모든 면에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5개 제조사의 소형 SUV 판매대수는 모두 16만 6,75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4% 증가했습니다 김태준 르노삼성차 영업본부장은 XM3가 국내 소형 SUV 시장 도약의 주역이 됐다며 내년에도 유럽 수출과 더불어 소형 SUV 전성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2020 로보월드 전시회회 국내 통신사로는 유일하게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주요 협력사와 5G 기반의 무인 지게차와 물류로봇 등 산업용 솔루션을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5G 무인 지게차는 무인으로 지게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10mm 단위의 정밀한 운반이 가능합니다 5G 물류로봇은 공장이나 물류센터의 운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물류 처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습니다 KT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이른바 ABC 중심의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본격적인 B2B 시장 공략을 선언했습니다 KT는 28일 새로운 B2B 브랜드 K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하고 B2B DX 시장 발굴 및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KT 구현모 대표는 선제적으로 준비한 DX 역량과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과 국내의 유수기업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B2B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영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옵티머스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추 장관과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제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의장실 회동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섰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제지하고 신원 검색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초 문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검색을 당하면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협치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되느냐며 이 같은 물회를 청와대가 국회와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